오늘은 와인과 함께 샤또 딸보 2015 빈티지에요 도키에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벌써 2019년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연말 파티 느낌으로 한우 채끝 스테이크랑 관자, 시림프, 로제 파스타, 스테이크 소스랑 샐러드 이렇게 같이 먹을게요 오늘은 와인과 함께 샤또 딸보 2015 빈티지에요 샤또 딸 역시 맛있어요 맛있겠다 진이가 왜 안나오죠 샤또 딸 와인은 진짜? 오늘의 아납닭은 직접 넣지 않았어요 싶어서 오징어 랍랍랍 팽이버섯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다 썰게요 이제 다 썰게요 간다 모짜렐라 소시지 단무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팽이버섯 계란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오구구구구구구구 너무 맛있다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 내년에 봐요 See you next year